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와서는 이런 에너지 분야로 를 연구해서 질병을 치유하자는 이러한 운동을 에너지 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새 무슨 뭐 파동치료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울증에 걸리셨다면. 누구를 아주 미워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면 요새는 우리가 자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자기를 보내가지고 그 엔돌핀 유전자와 주파수가 맞는 자기 팔을 넣어주면 엔돌핀 유전자 일시적으로 켜줍니다. 그런 걸 에너지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 치료 받고 미국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치료인데 15만 원 내고 가서 기분 좋게 잘 지냈다가 저녁 먹고 나서 전화가 따르륵 울렸는데 시어머니. 내다. 아무 효과가 없네. 그러면 그 순간에 타버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들게. 그렇죠. 내 마음과 나의 생활습관을 바꿔주시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장 원칙적인 비결입니다. 이 원칙의 비결로 여러분 건강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그 암 안 걸리려고 고기 탄 거 안 먹고 태운 거 안 먹고 이런 이거 있잖아요. 암의 발암물질이라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쩐 녀석에 이제 저희 아내가 생선을 이렇게 구워왔는데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암물질이 이렇게 나왔던데 이걸 이렇게 태워왔어. 이러면서 그 성질을 확 냈거든요. 내가 신경질 내니까 우리 아내도 기분이 안 좋아했죠. 그러니까 바람물질이 있다고 해서 암 걸린다고 이걸 싫어하면서 내가 성질 내면서 내 유전자를 꺼뜨리고 더불어 세트로 우리 아내까지 유전자를 꺼뜨린 결과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자꾸 먹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뭘 조심해서 먹고 이러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맛있는 음식도 짜증 내서 먹으면 암에 좋은 음식이 되는데 그걸 먹어도 인삼 쓰고 먹으면 그것도 꺼진 채로 먹는 거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유전력 별로 걱정할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공포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늘 그 핵심이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 뭐 이런 요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수산물 공포. 스트레스를 토사하고 수산물 공포가 많은데 그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 면역만 이렇게 키우면. 그렇죠. 암 걸려도 걱정 없습니다. 사실 걱정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생활 강조하신 습관은 뭐를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 음식입니다. 식생활. 식생활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채식이고 그런데 뭐가 특별히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건강식으로 채식으로 잘 고루고루 잘 잡으시면 된다. 특히 뭐가 좋다는 것일수록 많이 먹지는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자꾸 먹다 보면 그게 오히려 영양소의 밸런스를 깨버려요. 그것이 기본 여건에 더욱더 저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을 꼭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그것이 운동하면 많은 좋은 유전자들이 켜져요. 그래서 운동 등산할 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하면서도 아 기분 좋아 그러잖아요. 엔돌핀 나왔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운동도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에이 에이 재수 없이 안 해버려요. 하기 싫은 운동. 그건 아무 효과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감사합니다.